. 저도 올라갈까요? 그래요. 네. 아이고, 소리가 자꾸 나요. 요즘에. 요즘에 왜 이렇게 아이고 소리가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. 냉장고 나지 않고 접고. 저. 이거 보유. 여기. 자, 이걸 모든 전원을 다 끈 상태. 그러면 이제. 그. 여기에 전기를 좀. 전등을 좀 켜겠다. 한번 켜봐요. 전등. 실례등 이거? 아니요. 땡. 땡땡. 오케이. 그러면. 얘가 12볼트에 되어 있어요. 여기는. 12볼트. 12볼트. 등. 뭐 냉장고. 냉장고 12볼트요. 실내등. 에어컨도 12볼트요. 아하. 요거 키면 12볼트를 다 넣는거에요. 두껍. 두껍이지. 딱 올리면. 12볼트 스타트. 네. 그러면은. 이제 등 켰잖아요. 등 뭐 있어. 트렁크등. 팝업등. 워닝등. 냉장고. 냉장고. 실내등. 에어컨. 다 다른네. 가만히 보니깐. 에어컨. 아. 다르라고. 네. 이렇게 하면. 네. 여기서 사장님이 이제. 눌렀다 껐다 해보여. 아. 그걸로. 올렸다. 냉장고. 한 번 해보여. 네. 한번 해보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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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. 이렇게 키면요. 얘가 펜 스피드라고 되어있어. 바람. 선풍기. 3단. 4단. 이거 계속 눌러면요. 눌러보여. 네. 밑풍. 네. 중간. 강풍. 이렇게 되어있어. 네. 주무실 땐 이렇게 하고. 주댕이. 네. 이렇게 닫아놓던가. 닫아놓으면. 좀 바람. 덜 들어오니까. 네. 그리고 이제. 이거 맨. 눌러면요. 여기가 바뀌어요. 에코. 밤에 잘 때. 밤에. 24도로 세팅되어있어. 그리고 또 눌러보여. 네. 쉽게. 얘도 밤인데. 밤. 눌러보여. 뭐. 왜 밤인지. 또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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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람만 나와요. 바람만 나와요. 여기 없어졌잖아요. 아무것도. 선풍기마냥. 바람만 나와요. 그럼 요게 들어야. 들어야. 엑시할만하나. 네. 에어컨. 바람 쎄게. 오늘. 그럼 이제. 끌 때는. 어떻게. 끌 때는. 이거 아니야? 네. 뚫려. 네. 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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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무서운가 봐요. 아저씨가 무서운가 봐요. 사장님. 이 인버터는. 인버터요? 아까 저거 뭐야. 저것 다리 쓰는건가. 인버터가 뭐냐면요. 시골말로. 도난스. 아 도난스. 그. 걔가 이제. 12볼트를 220으로 넘겨 주는 거라요. 넘겨 주는 거라. 그럼 걔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. 그러면 전기 세게 해주고 약하게 해주는거 예 맞아요 이게 도라스요 이거 누르면 도라스를 누르면 테레비 전자레인지 인덕션 그 다음에 전기쿠커 헤어드라이기 이런거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불같은것도 상관없네 그러면 얘는 220V 네 220V 얘는 다 12V 지금 12V 만들어놓은거 아니야 그렇죠 얘 끄면 다 꺼지고 냉장고도 꺼지고 얘는 요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돼지코 쓸 때는 돼지코처럼 생긴거 쓰려고 그러면 얘를 누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누를 필요가 없네 그렇죠 그러고 항상 꺼야 안돼요 안쓸 때는 꺼야하는데 얘가 전기를 엄청 잡아먹어요 그렇지 전기가 쓰이니까 좀 많이 잡아먹고 네 이게 도라스가 전기가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끌때는 끄면 돼 이거는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불이 어둑어둑해졌다가 밝지 네 밝았다가 그럼 텔레비는 그냥 누르면 저거 네미폼만 누르면 되고 아니요 텔레비 키려면 이거 키하냐고 그렇죠 네 저거 안키면 안되고 냉장고하고 텔레비 네 끄고 전차에 다 끌려면 이놈 꺼드리고 그렇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끌려면 이놈 끄고 집이 가서 냉장고 뭐 넣어놔야 하잖아요 네 넣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끌어야 해요 여기 보고 끄고 끄고 냉장고 켜 놓고 실내등 끄고 에어컨 끄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냉장고랑 얘는 이거 끄버리면 냉장고도 꺼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쓰면 돼요 배터리는 600A로 텔레비 막힐 때만 이놈은 저거 인덱션 하고 저거 그렇죠 그렇게 그러고 이제 커피 같은 거 끓여먹을 때는 커피요? 주전 아니 전자인지 아니 전기 주전자 커피포터 커피포터라고 이거 눌러서 그냥 씌워먹어야 한다고 네 씌워먹어야 그렇게 그러면 다 그런거 누르냐고 그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겨울이 요새도 밤에는 새벽에는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히터 틀어야 하잖아요 아까 아까 이거 눌러봤어 그랬잖아 그거 눌러봤어 어디갔대요 가열을 정지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쓰면 돼요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온도랑 그런거 할때는 이놈이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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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네 이렇게 이거 뭐 돼요 아 방향 방향 속도 뭐 이런거 조절하는거 같아요 속으면 알겠지 그러고 이거 저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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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